브레이크가 들긴 드는데 간혈적으로 드는 거예요 이 브레이크를 일단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블레이드 앤 소울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태재연구소의 이정열 찰라팀장입니다 금융은 9월 7일 현재 시간 2시 3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NC 소프트 코드번호 036570입니다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써 놓은 이유가 있죠 도움이 필요 없으신데 굳이 오셔가지고 싫어요를 막 누르시더라고요 가지고 계시는 분들 지금 저도 사실 NC 소프트가 민심이 안 좋다 뭐 여러 가지로 상황이 많이 안 좋다 그런 것들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었죠 그래도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전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여중이신 분들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는 그런 생각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브리핑을 드리는 겁니다 필요 없으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굳이 오셔가지고 싫어요 누르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아닐까 스포츠를 중계를 하듯이 이 종목 이 기업에 대한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없으실까요 분명히 좋아요도 분명히 있어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는가 보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분들이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분들이 NC 소프트를 그냥 투자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손실을 무조건 봐야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주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NC 소프트가 잘못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타겟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에 정답은 없습니다 시장에 대한 가치 내재 가치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내재 가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이 기업의 재무 장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구나 계산 산술 계산 여기 쫙 나와 있잖아요 재무제표를 보면은 어느 정도 내재 가치 근데 이런 것들 내재 가치를 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차트잖아요 차트 차트만 보면은 지금 현상은 딱 봐도 안 좋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시장에 대한 가치 근데 그런 것들 시장에 대한 가치는 주가, 수급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들은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생각이 다 똑같진 않으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싸다고 접근을 했다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뭐 음료수 기업이 식품 기업이 갑자기 뭔 일이 생겨가지고 떨이를 해서 판매를 한다 근데 분명히 그거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산다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욕할 건 아니거든요 뭐 조금 다른 비교이긴 하지만 일단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역투자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역투자 전략이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1년의 투자 방법이다 방법 중에 하나다 뭐 가치 투자 역투자 전략 뭐 무형 투자 최적 뭐 최적 포트폴리오 투자 뭐 많이 있습니다 투자 방법이라는 것은 전략 투자 기술적인 투자 굳이 따지자면 지금 NC소프트의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공격적인 투자가 되겠고 역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싸졌으니까 주가가 많이 싸졌을 때 여러분들 국가가 IMF 때 예를 들어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IMF 때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다고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부동산 그 뒤에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역투자 전략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한다? 그거는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대응을 잡는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서 갈 필요는 있겠죠 대응을 무작정 대응을 위해서 비중을 확대를 시켜나가고 그럴 수는 없는 상황들이니까 주가가 어디서 바닥을 다져주는지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은 여기 여기 보여준 적은 있어요 근데 여기도 그렇죠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들 보여주긴 했어요 주가 하락을 멈추는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브레이크 딱 걸었잖아요 주가 하락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브레이크를 놓쳤어요 놓쳤어요 브레이크를 딱 잡았어요 다시 놓쳤어요 살짝 오늘 고가까지 0.6% 정도 상승하기도 했었죠 상승하면서 브레이크를 놓쳤습니다 얘는 핸들을 잡고 있는데 속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조절이 안 되는 핸들이에요 자동차로 따지면은 차가 브레이크가 안 밟혀지고 브레이크가 들긴 드는데 간혈적으로 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그러는데 브레이크가 잘 안 드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브레이크가 완전히 잘 들 때 차가 정상이 될 때 그게 언제냐를 따지면서 대응을 잡아가야겠죠 무조건 1주 2주 1주 2주 얘가 한 주에 60만원짜리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계속 한정 흥청망청 엄청 돈이 많고 한계가 없고 그런 게 아니고서야 포인트들을 잡아가면서 대응을 잡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상황인데 굳이 안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 차라리 더 좋은 종목 찾으세요 그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리포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을 유지하는 이유 9월 1일입니다 물소 3분기하고 4분기 1 매출액 전방치를 각각 7억원 5억원으로 하향한다 이전에 제가 그래도 매출이 나오긴 나오는가 보다 민심이 그렇지만은 매출액이 나오긴 나오는가 보다 4분기 예상 1 매출액 전방치를 기존 30억에서 5억원으로 하향했다 엄청 낮아졌죠 엄청 낮아졌어요 이 정도로 낮아졌다고 하면은 거의 30억원에서 1 매출액이 하루 평균에서 4분기에는 30억원에서 30억원이 나올 거야 라고 엄청 잔미빛 미래를 전망을 했는데 5억으로 툭 떨어진 거예요 3분기에도 7억원으로 툭 떨어진 거예요 툭 떨어진 거예요 흥행 실패 요인은 이미 포화된 국내 신규 게이머들이 유인할 만한 참신한 게임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단 리포트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유저들이 등 돌렸다 자 그렇지만 리니지 W 기술적 진보에 주목을 하고 여기에 그래도 기대감들 기대를 해보자 여기에 유저들이 이렇게 등 돌리고 이 불소2가 이렇게 부진했기 때문에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엔소프트에서 리니지 W를 좀 더 빨리 출시를 하지 않겠나 다음번 이벤트를 기다릴 수 있는 가격대로 해석을 한다 지금 조금이라도 계속 저렴해질 때 일단 조금 모아가면 EPS 1 주당 순위 전망치에 20년간 PER 평균 주가 밴드 상단에 30배를 대입하면 목표 주가 85만원 기존에 127만원이었는데 85만원까지 주정금 받았다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이 걸리겠죠 하향 실적이 하향이다 게임이 매출이 안 나겠다고 보고 있는게 되겠죠 리니지 W에 W에 기대를 하고 있다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일단 리니지 W를 출시를 해야 된다 여러가지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기를 기회로 이게 역투자 전략 이라는 거예요 위기일 때 사가지고 좋을 때 팔아라 그게 역투자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 말씀을 드렸죠 이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초구성과는 예상보다 부진했으나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구글 매출 게임 순위에서 28일 7위 31일 4위 구글 2일 3위 4일 4위로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아직까지 일단은 예상보다 못 미친 성과 예상보다 못 미쳤어요 많이 못 미쳤죠 많이 안 좋다라는 것들을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 겁니다 예상보다 블레이드 앤 소울이 많이 부진하다 연체부터 문양 롤베 이슈로 불거진 리니지 불매운동 지친 게이머들의 변화된 센티먼트 크래프트 앤 프로미스 다른 게임 업종에 투자 대한들이 차라리 다른 게임 업종 사겠다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좀 이제 안 좋은 상황들이다 근데 리니지 W가 8월 19일 소케이스 사전이야기 시작되었으며 11월 출시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균 단가를 계속 낮추고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11월까지 연말까지 연말까지 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한 11월 부근까지 가면 좀 잠잠해지는 상황들도 오지 않을까요 4년 가까이 개발 진행한 엔소프트의 히든카드로 글로벌 배틀 커뮤니케이션 구현을 위해 글로벌 원빌드로 서비스된다 그래요 일단은 혁신적인 게임성을 고민할 때 일단 목표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불소가 안 좋은 상황들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들고 리니지 W가 게임성과 가금 BM 측면에서 실질적인 차별의 요소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이것 때문에 지금 유저들이 등 돌렸으니까 게임성 측면에서는 국가 대항전이 연상되는 엔드 컨텐츠 다크 판타지품 기반 높은 타격감 확보를 차별화 포인트로 제시된다 다만 동게임이 기존 리니지 게임성을 기반으로 하기에 본질적인 차별화 포인트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이거 가지고는 안 돼 다른 게 더 필요해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기존 리니지 기반의 게임성 과금 BM에 의존하지 않고 혁신적인 신작을 개발하여 출시하는 것이 확실한 전략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아이언트 오프렉트 TL의 시작으로 해당 전략을 반영해야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리니지 W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리포트들을 보면 리니지 W를 비롯한 다수의 신작들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지금 사면 내년 상반기하고 하반기라는 거예요 올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되시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때까지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대응을 잡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나누겠죠 난 너무 멀리 봐 너무 난 너무 멀리 가져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면 이제 접근을 안 하시는 게 되겠고 나는 뭐 멀리 보고 꾸준하게 꾸준히 모아가는 게 좋아 안정성이 있잖아 주가가 싸잖아 그런 거 좋아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금씩 모아가시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때까지 보면서 대응을 천천히 잡아가시는 방법이 중요하겠고 자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되겠죠 리니지 W 리포트들이 다 얘기를 하는 것들이 다른 신작들도 있지만 리니지 W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난 에이톤 트랙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뭔지 아시죠 유명한 랩도 있잖아요 이 브레이크를 일단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블레이드 앤 소울이죠 근데 이 블레이드 앤 소울은 지금 대부분 조금 포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래도 엔소프트가 이 가격대가 잘 안 오는데 잘 안 오는데 이 가격대가 왔다 그래서 접근을 해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지고 계시는 분 댓글로 1번 한 번씩만 좀 올려주세요 제가 대표로 욕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싫어요가 좀 올라오더라 좀 거의 뭐 좋아요랑 싫어요가 비등비등하게 눌러지더라구요 자 일단 도움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해드리고 브리핑을 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계시는 분들 도움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1번 한 번씩만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검색창에 그리고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김윤재 사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들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7월 2일 목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들어가 볼게요 장전에는 이제 시황을 설명을 드리고 유적중 시기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이슈를 알고 있어야 되는지 지표들이나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시작되면 9시 보성파어택 현재가 4,180원 1차업협화가 4,305원 손절가 4,000원 9시 1분 유진스펙 6호 현재가 3,520원 1차업협화가 3,625원 그리고 손절가 3,350원 그리고 9시 2분의 태양금속 현재가 1,870원 1차업협화가 1,925원 손절가 1,76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유진스펙 6호가 먼저 1차업협화를 달성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태양금속 게시판 그림판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1차업협화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9시 16분에 대양금속 현저가 5,820원 1차업협화가 5,995원 현저가 5,600원으로 또 이제 보통 세 종목만 추천드리는데 대양금속 흐름이 좋아서 이것도 추천드렸다 하고 가격 잘 지키면서 매매하시라고 4종목 추천해서 2종목 수익 중이고 2종목 보여 중이다 이렇게 보여 중인 종목들 보성파워텍 대양금속 이렇게 추가적으로 리딩을 계속 해드리죠 그리고 보성파워텍도 1차업협화 돌파를 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이 종료가 되는 3시 50분 경쯤 되면 금일 추천드린 종목들 이렇게 결산을 해드리거든요 보성파워텍 5% 수익 그리고 유진스펙 최고가 최고가로 수익률표를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목표가 일단 이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목표가를 터치를 하고 조정을 받는 종목들도 있겠죠 대양금속 하고 대양금속 손실 낫고 태양금속 대양금속 그리고 유진스펙 그리고 이렇게 보성파워텍 유진스펙 태양금속 9월달 들어가지고 종목 추천드린 종목들 수익 마감된 종목들이 꽤 많은데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 전부 다 잘 지켜주시면서 매매해주시라고 항상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고요 단기종목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오셔가지고 이 종목들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는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 VIP 추천 종목 보시면 VIP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나가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매매결산 보시면 VIP 종목들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보시고 테마주 검색기 한번 볼게요 어떤 종목들이 오늘 올라가고 있는지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주도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에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있으면 전부 다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테마 순위라던가 테마 분석 또한 한번에 해드리고 있으니까 모바일 버전 하고 PC 버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홈페이지 오시면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